김영환 지사가 충북도청 본관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그림책 도서관 등으로 바꾸는 이른바 문화의 궁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도청 내부에서도 필요 없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내년까지 무려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이름 붙인 이른바 문화의 궁전은 3층 규모의 충북도청 본관을 비우고 그 자리를 그림책 도서관 등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채우는 사업입니다. 한창 공사 중인 충북도의회 세청사가 내년 7월 문을 열면 현재 도청 신관을 쓰는 도의회가 통째로 옮겨가기 때문에 본관 사무실들은 그 자리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시민사회는 가뜩이나 비좁은 행정 공간을 더 좁힌다며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도청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필요 없다며 사실상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도의회 세청사를 일부 쓰면 공간이 충분하다며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전에 충북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예결위가 부활시켰지만 당초 이 사업 설계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행정문화 위원회였습니다. 김 지사와 같은 국내힘 도의원들이 나서 필요성도 내용도 의문이라며 본관 건물을 도서관으로 만드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너무 지사님의 의중대로 가는 거 아닌가 지역의 목소리도 한쪽 채널만 듣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대두돼서 여기까지 또 행정 본관까지 이렇게 다 차지해야 되는지. 도민들은 도청 본관에 150억 원을 써서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무런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했고 공감도 얻지 못했으면서 그림책 도서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는 물론 도민분들의 공감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뭘 품으로 돌려주라는 거야? 그냥 품으로 돌려줘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나? 받기 싫어요.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의무사항인 문화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질타와 전직원 의견 수련부터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전직원 설문조사는 추진하겠다면서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역대급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면서도 문화의 궁전 잔여 사업비 146억 원 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충청북도. 이달 말 시작될 도의회 예산심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